시가 시간 관계상 바빠서 빨리 좀 시상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또 모시겠습니다. 자 우리 나미래 명예회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. 자 시상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. 같이 올라가십시오. 다정하게 손잡고 올라가십시오. 박수 한번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선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. 2013년 우리 한국연예인 초록회 오늘 송년이시는데요. 저는 제 당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저 노래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. 그래서 지방에서 지금 막 올라와가지고 옷도 이렇게 입고 바지 입었는데 제가 이런 복장으로는 노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노래는 못하겠어요. 저 노래는 못하겠어요. 저 노래는 못하겠어요.